가부장님, 긴급 인사 공지란에 가부장님 대기 발령 공지가 떴어요. 그게 무슨... 어? 아, 안돼! 아니... 어... 어휴, 갑자기... 어휴, 진짜... 아휴... 그러게 왜 일처리를 그렇게 해서? 요즘 애들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 몰라? 가부장, 당분간 업무에서 손때라는 회장님 짓이야. 네? 그리고 너, 시니어 인턴 뒤로 넘어갈 때까지 일 시켰니? 이만식 인턴이 진단서 끊어왔더라?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, 지금 옛날 방식으로... 아니야, 아니야! 아니... 아니, 실드 찾은 게 얼만데... 안돼! 아이... 소지품 다 넣으세요. 전화기는 가져가시면 안 되죠. 퇴근 시간까지 앞섭니다. 네? 저 뜨거운... 저... 짜… 짜! 쩝 아 아 아